살루톤! 이번에는 에스페란토 사전을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메뉴를 눌러서 인터넷을 실행시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사이트인 구글로 이동해봅니다. gogle.co.kr 거기서 이재현 선생님께서 만드신 에스페란토 사전을 검색해봅니다. 그러면 가장 위에 에스페란토 사전, 이재현, 에스페란토 사전이라는 사이트가 뜨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에스페란토 사전 부분에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gogle.co.r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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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거나 set to 버튼을 누르면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 Rh Aku none of think we get attached to the bonus gogle.co.re contracts gogle.co.re roar gogle.co.re